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제가 연주하는 모습을 바로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딱 보시고 저거 할만한데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딱 보고 아 저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나는 포기하시는 분들은 시간 아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이겁니다 자 바로 강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라하마살라말로 오늘도 기타강좌의 영상인데요 방금 보셨다시피 제가 방금 연주한 곡은 스키니브라운 그리고 미닛 님이 합쳐져서 미끼닛브라운이라고 하실래요?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암튼 바로 해보도록 할 건데요 피처링으로 제이시유카님까지 있습니다 제목 뭐야? 브로큰 월드 세상을 부수다 암튼 세상을 부수고 싶네요 자 바로 이거 해보도록 할 건데요 방금 연주 보셨으면 아쉽겠지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? 깨포 깨포를 첫 번째 두 번째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연습을 조금 했습니다 조금 저도 헷갈려가지고 연습을 한 거니까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연습하는 거 알려드리고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다 마스터하게끔 제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첫 번째 1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 이용해가지고 다섯 번째 줄에 두 번째 프렛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네 번째 프렛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말 좀 천천히 해야지 자 이렇게 잡고 시작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줄번호 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5 4 3 퍼커쉽까지 여기까지가 먼저 챕터 1 오케이 6 5 4 3 여기까지입니다 그쵸? 자 다음은 뭐냐면요 5번 줄 개방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만 눌러줄 거예요 여기까지 그쵸? 그냥 여기서 다음 코드로 바뀌는 건데 여섯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만 누른 코드를 잡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드 두 번째 코드 그래서 6 5 4 3 퍼커쉽 5 3 아 5 6 5 6이 되겠죠? 세 번째 프렛 잡은 거 그 3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셨죠?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똑같이 6 5 4 3 이겁니다 5번 줄 아무것도 안 잡았어요 개방연이에요 6 5 4 3 퍼커쉽까지 그래서 여기서 해보면 6 5 4 3 5 6 5 4 3 퍼커쉽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해보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이 연주의 반 정도 되신 거예요 어 뭐야 생각보다 할 말 하나 하실 수 있지만 은근 좀 헷갈립니다 왜냐면 뒤에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보실게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6 5 4 3 퍼커쉽 5 6 5 4 3 퍼커쉽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좀 빨리 해볼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빨리 그쵸 제가 방금 마지막에 쭉쭉쭉 친 거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박자예요 다음 코드 이제 막 나오는데 여기 바로 언제 들어가는지 모르시잖아요 박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처럼 치실 필요 없고 입으로 해도 돼요 둘 셋 넷 이렇게 셋 넷까지 하시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나오는 거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코드 B-7 잡아주실 겁니다 1번 손가락으로 다섯 번째 줄에 두 번째 프렛 그리고 3번 손가락 아니 3번 줄 두 번째 프렛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 이렇게 B-7 잡아주시고 똑같이 5 4 3 2 퍼커쉽 여기까지 두 번째 여기부터죠 5 4 3 2 퍼커쉽 그 다음에는 아까도 여기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섯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만 눌렀잖아요 이번에는 똑같아요 하고 또 다섯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만 누르실 거예요 이해하셨죠? 그 다음에 5 4 3 2 치시고 그 다음에 4번 줄 치시고 그 다음에 5번 줄 세 번째 프렛 눌러주시고 5번 줄 치실 거예요 여기까지 5 4 3 2 퍼커쉽 4 5 여기까지 그 다음 똑같이 여기서도 5 4 3 2 퍼커쉽 까지입니다 5 4 3 2 다시 5 4 3 2 4 아 뭐야 5 4 3 2 퍼커쉽 4 5 4 3 2 퍼커쉽 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또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면 5 4 3 2 퍼커쉽 4 5 4 3 2 퍼커쉽 자 그 다음은 뭐냐면요 퍼커쉽 까지 했죠 그 다음에 5 5 잡은 상태로 5 4 3 퍼커쉽 4 까지 그쵸 3개 잡은 상태에서 5 4 3 퍼커쉽 4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해볼게요 여기 B 마이너부터 해보면 될 것 같아요 5 4 3 2 퍼커쉽 4 5 4 3 2 퍼커쉽 5 4 3 퍼커쉽 4 여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한 바퀴이에요 이거 반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들었지만 막상 연주하시면 아 뭐야 박자 뭐야 막 이러고 하실 건데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거 중간에 뭐 세는 것들이나 5 4 3 2 퍼커쉽 이런 것들 다 유의하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계속 따라오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5 4 3 6 5 4 3 퍼커쉽 5 6 5 4 3 2 3 4 5 4 3 2 4 5 4 3 2 퍼커쉽 5 4 3 퍼커쉽 4 6 4 5 4 3 퍼커쉽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말 안하고 해볼게요 3 4 4 3 4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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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죠 맨 마지막에 포인트가요 그 여기서 그 다음에 퍼커쉽 하고 4번질만 띵치잖아요 띵치고 바로 또 6 5 4 3 나와야 돼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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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바로 이어지셔도 됩니다 그 하나 끝나고 한 바퀴 끝나고 다시 두 바퀴이 될 때 거기에 틈이 없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하고 두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리면 안되는데 셋 넷 이 정도입니다 노래 스피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스피드 이 정도의 스피드예요 제가 지금 노래 스피드 정도를 쳤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치고 싶으실 거예요 왜?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먼저 마스터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다 넣어주신 상태에서 빠르게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안하고 빠르게 빨리 해버리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아셨죠? 그래서 제가 방금까지 설명 드렸던 거 계속 뒤로 가게 뒤로 가게 여긴가요? 여긴가요? 아무튼 뒤로 가게 하셔가지고 천천히 마스터하세요 이번엔 느리게 한번 보여드리고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자 줄번호 같이 말씀드릴게요 셋 넷 6 5 4 3 퍼커시브 5 다시 셋 넷 6 5 4 3 퍼커시브 5 6 5 4 3 퍼커시브 2 셋 넷 5 4 3 2 퍼커시브 4 5 4 3 2 퍼커시브 5 5 4 3 퍼커시브 4 6 5 4 3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빨리 하면 이렇게 더 빨리 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변태 같아요 하지만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이것만 마스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연주하고 있으면 노래가 끝난다고 생각보다 어렵지만 우리 좀 이런 것 좀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리프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연주하셔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어려우신 부분 있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주는 없습니다 자신도 없고 네 아무튼 똑같기 때문에 이건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드디어 영상 끝났다 8분인데요 8분 동안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시리스 그리시리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